웃는 모습이? 웃으면 과즙이 뚝뚝 떨어지나봐요. 내 마지막 1위는? 왜요?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왜 그런 거예요? 조이가 왜? 너무 잘 토해가지고 원래 누구 자리였어요 거기? 제살입니다. 아 조이가 뺏었구나. 근데 저 지금도 내 자리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 지금도 내 자리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손키스? 아 네. 조이 씨? 오 와우. 오 조이 씨 다리가 날아갈 것 같아요. 왼쪽 얼굴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. 왼쪽을 이렇게 하고. 왼쪽을 좀 부각시키고. 사람은 눈으로 말해야 돼요. 눈에 굉장히 많은 감정을 담아서. 네 담아야 돼요. 사랑스럽게 저를 찾아봐야 돼요. 날씬해 보여야 되잖아요. 숨을 들이마실 때 찍어야 돼요.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? 아 네. 자 여기도 찍을 거예요. 약간 좀 볼까요? 나 이거 어디야? 아 조이 어디야! 아 조이 어디야! 조이 어디야! 아 조이 어디야! 아 조이 어디야! 조이 어디야! 조이 어디야! 조이 어디야! 조이 어디야! 아 아 진짜. 하나 둘 셋! 몰라. 노력이 있다면 그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나요? 예리 씨. 네. 저희들의 새로운 매력. 여기 있네요. 아 졸씨가. 아 저런 매력인가요? 네. 예리 씨. 우리 막내 예리. 근데 진짜 세균 언니가 이 손이 되게 예뻐요. 손이랑 웅선도 예쁘고. 맞아요. 스탠드마이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스탠드마이크가 되고 싶었어요. 성장. 원내로. 이 노래. 예. 저런 말. 그 시대의 소리도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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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끌려가죠? 거의 끌려가죠 아 여기 이재면 우리 살나주세요 너무 예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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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경씨 이거isation 쇼니 한테ней versuchen 소고기 시식하게 하LING 겱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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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뭐 식사하듯 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. 아니, 얘 소고기니까 사람이 되게 많이 몰려요.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쑤시기를 들고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같이 대기를 하고 있었죠. 그걸 보셨나 봐요.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죽을라 그래요, 근데. 열심히 이쑤시켰다니까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웃어요? 아니, 왜냐면 열심히 시식한 걸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웃을 수 없는 거잖아요. 하나 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런 거예요, 지금? 네? 목격했어요. 아, 열심히 먹는 걸? 아, 목격했대요. 아, 목격해. 열심히 먹는 걸? 하나, 둘, 셋. 맨날 이거 같아. 맨날 이거 같아. 맨날 이거 같아.